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은 한낱이 까발리는 그런 작업을 국민의힘의 선대위에서는 원희룡 국힘당 선대위정책위원장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형님과 형수에 대한 욕설을 한 이유를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진행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님과 형수의 갈등은 시작은 성남시장의 정책에 대한 반대된 의견을 성남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치명적인 타결이 있는 것이죠.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몰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며낸 것이 바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진행 이것을 그냥 편드는 형수 박인복 씨입니다. 이렇게 그냥 만들어가지고 또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원희룡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유가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재명은 시간여행자인가 효자 호소인 이재명 후보 친모 폭행 때문에 형수를 욕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모 폭행은 2012년 7월 중순께 발생했고 이것은 바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형수 욕설은 한 달 전인 2012년 6월 초 중순께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재명은 시간여행자인가요? 인만 열면 거짓말쟁이인가요? 이렇게 원희룡 정책위원장이 묻습니다. 다음은 한 시민인 이창원님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이 어머니에게 욕했기 때문에 갚아줬다.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갖고 밀고 가려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형이 엄마에게 욕했다는 증거도 없지만 했다고 치더라도 확김에 한 번 욕하고 말았겠죠. 10번, 20번, 100번,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욕하고 비서를 동원해서 욕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욕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을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형수가 욕했다? 형수한테는 왜 그랬어요? 마누라 동원해서 조카한테 한 것은 또 어쩌고요? 사람들이 당신이 욕하는 걸 다 들어봤고 확김에 한 거 아닌 거 다 압니다. 사람 미치게 만들려고 일부러 조롱하고 새벽에 전화해서 욕설하고 그랬잖아요. 당신 목소리에 흥분한 기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침착하고 조용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했죠. 이렇게 참 최상의 자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형님을 정신병자로 모는 그런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형님하고 동생 사이는 대부분이 보면 형님이 이해심이 더 많죠. 성남시장이 된 동생을 너무나 부러워해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구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김은빈 기자는 1월 20일자 국민일보에 이재명 엄마 때문에 욕했다고 얘기 좀 해달라 누구한테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정리해서 전달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뭘 꾸미는 겁니다. 거짓. 그러니까 김한배한테 부탁을 할 수 있겠죠. 야 너 가서 권선을 좀 구삼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엄마 때문에 욕했다고 당신이 얘기 좀 해달라. 기사 제목만 보면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 모양이죠. 내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원희룡 선대위 정책 부의장은 후보 TV 준비차 미리 이재명 후보에게 저희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 준비하고 TV 토론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재명 후보님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초라하면 초라한대로 아버지가 대단하면 대단한대로 저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면이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꾸밉니까? 어떻게 거짓말로 합니까? 김부선 씨 한때는 서울대 출신 아버지라고 했고 서울의 소리 인터뷰에서는 법대 출신 아버지라고 했고 자설에는 화전민 아버지라고 했고 또 다른 자설에는 도박상수품 아버지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는 평생 남타다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던 아버지고 강원도 유지사는 삼적 독해강산 광부 아버지고 그 다음에 무슨 또 뭐 화장실 썩은 과일을 먹던 환경미화원 아버지고 공구화사관 아버지고 전문대 출신 아버지고 경찰 공무원 아버지고 이재명 동생 이재문 씨의 페이스북입니다. 아버지가 10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인고 하니까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이나 가족관계를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떻게 가족관계를 속일 수 있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 이런 부분을 사소하게 이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속이는 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놓고 특정인을 너무 비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 후보니까 대통령 후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산으로 그냥 덜 놓으냐 끌고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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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